연우야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 자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찬소라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 근데 사슴벌레 왜 죽어 있지? 그건 모르지 맥스 옆으로 맥스 일로 와 물이 좀 근데 많이 수십이 낮아는데 사슴벌레 뿔만 안 잘려 있다면 잡을 수 있었는데 여기 위쪽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수십이 되게 낮아 여기로 가볼까? 저번에 여기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한가봐 근데 벌레가 많아가지고 사슴벌레도 있을 것 같은데 남아 바짝 안 사서 볼래 줄자리꺼 공식이라 차가 어지간히 무거워서 송구아파 아버지가 아파? 송구아파 똥꼬아파 똥꼬아파봐 이거 쟤 둘러 너 근껏 쭉 중해져야해 아빠 해줘 여기로 가리기 여우야, 연우야 어때요? 여기 오니까 좋아요 좋아요? 재밌어 오늘 뭐 했습니까 물고기 잡았습니까 부어서 먹으려고 약속했는데 부어서 못먹었어요 우리 지금 통발이 없어졌죠 그죠? 너희 둘이 이제 수경을 끼고 들어가서 찾는거야 알았지? 응 싫어요 꼭 찾아갖고 돌아와야 돼 너도? 안 돼 차량 찾아도 안돼요 우리가 또 없을거예요 그래 사진 좀 찍으러 가자 가보자 이거 아빠가 해줄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멋있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찬스러 봐봐 너 이거 이해봐 아에서 이거 이빨만 물어 살짝 살짝 물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거야 그거 입에 다 지우는거 안돼잉 아셨다가 이 식스에 참까봐요 이걸 넣었거든요 아 이쁜가 안 넣으면 잘 surrounded 본 적은ู้ 맞추지신아 일었는데 맞추고 아이쁜가 안 넣는거예요 그치고 아이쁜가 안 넣으면 다시 요구 나아 안 넣으시아 아이쁜가 안 넣읍 이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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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... 있어! 쟤네 봤어? 쟤네끼리 들어가기 전에 뭘 막 해! 엄지손가락을 들고 내려가기는 뭐하네? 쟤네끼리 어...작전 짜는거야 뭐 잠수할때는 엄지로 올리고 내리고 아...갓길라 쟤네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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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금천솔 자? 자는데 왜? 안자? 잘거야? 안오세요 만지고싶어 만지고 아빠 약속했으니 텐트 위에는 안되 아니 그 돌자리 위에는 서둘러야겠 화양이 일찍 일어났잖아 아빠하고 삼촌만 깨우면 안 돼 응 응 기다려줘야지 나도 넣어야지 어 같이 먹어도돼 오 오늘은 빵도 먹는 소고기 먹방 이거 먹은 사람은 개구리 눈깔 빵도 줄게 같이 해 나 종기야 소고기 근데 고기가 없네 고기가 한 덩어리씩 밖에 없다니까 또 있다 어딜거야 이거 오뚜기야? 어디 또 있다 어딨어? 이거 이거 한개 오뚜기네 3,400원 이게 이렇게 한번리씩 쇠고기 무국국인데 쇠고기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두덩어리 있다니까 두덩어리 두덩어리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오뚜기 어? 가격이 그래도 뭐야 한 600원 될거야 오뚜기에 내가 민원 넣어야겠다 아 아침 공기 좋고 아직 해가 뜨겁지 않을 때 빨리 밥 먹고 철수먼저 준비 양상 수프를 연주면 이쪽에 이렇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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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직만 hu 에 나왔다 나왔다 왜이래 어 물밖에 나오니까 이제 괴로우니까 다시 씹어둬 차수라 한번 봐봐 뿌이라고 해, 미꾸라지 잡았습니다 왜? 좋아? 필요 없어 필요 없어? 응, 나 이것도 잡았어 응, 오랑이 오랑이? 야, 연우, 연우 고급한다, 연우 고급한다 뭐지? 응, 또 끌어놨어 뭐지? 오즈 텐트가 왔습니다, 오즈 텐트 창악산 저거 30초만에 펴지는 그래, 2분만에 펼치는 거잖아 30초 강산아 네? 부위 한번 해줘 얼굴 나오면 안돼요 알았어 강산아, 저 뒤에 건 뭐야? 뒤에 식힌 간이 테이블 같은 거지 씩씩씩 헤헤 맘 나는 현재 무조 livestream 텐트만 해도 몇 개야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